안녕하십니까. 상추지장 주말 아침에 인사드립니다. 비가 끄치고 나니 무더위가 찾아오네요. 오늘은 그래서 잠시 동해쪽으로 토막을 할까 합니다. 차가 너무 맥힙니다. 천천히 안전운동으로 조심해서 가겠습니다. 상추지장이었습니다. 대박. 언제 가냐 이거. 아이고. 야 이게 뭐예요 이게. 얼른 갔어.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. 놀래미. 놀래미라고요? 놀래미를 뭘로 잡으셨다고? 맨손으로. 맨손으로? 그럼 토막질 필요 없잖아요. 배고. 아 그럼 여기 아침에 하시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? 이거 하나 한 시간도 안건지 물깬데 뭐. 아 밑에까지 내려가서 가셔가지고? 영진의 물깨라고 알랐는지 모르니까. 아 우와. 예. 상추지장. 대박입니다. 대박. 가서 얼른 또. 예예. 아이고 좋습니다 이거. 놀래미 사이즈가 25세치가 너무. 아이고 좋습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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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게 크기가 어마무습니다 지금. 고기. 이게. 그냥. 놀래미 햇지다가 그냥 놀래버렸어요. 와. 와. 나와나와나와나. 됐습니다. 한마리만 떼지마. 좋습니다. 잘한다 소리하나? 이거 징어져. 그냥. 흑결 흑결. 정말로. 잘하는 porque. 장르크. 정말로. 지금. 그 잠깐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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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상추회장이 자아 영동 칼제비 죽입니다 아주 몰래미를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을 다 생표해왔어 맨손이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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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그래서 투만 헐 것도 없어 이거 이걸로 그냥 몰래미 회로 저거 거의 무리야 네 됐습니다 야 그 회식 좀 해봐라 예 이게 들깻잎 젓갈로 남은 건데 진짜로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뭐 맹물 먹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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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음 깜짝 고 야 이거 껏입이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좀 종종 놀러와라의 차월드 집이잖아 예 차칩에 정색 놀러와라 아 아 아 여기에 전세숨 돼야겠습니다 시작하고 뱀임미에다가 뱀임미를 싸 가지고 뱀임미 평가 좀 해라 껏잎을 쌌으니까 소주를 한 잔 먹어야 겠쪼? 참 맛있게 먹는다 아마도 이런 가죽이 없을 겁니다 놀라니 그 쫄깃한 씻어 먹어 껏잎에 그 고소하고 저기 예예예 최고입니다 최고 와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? 부교를 그냥 손으로 잡았다는데 한빛고 잡았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아 까치보기 화났나봐요 한마리 두마리요 한마리인데 유부를 씹어갖고 못 씻게 해요 그 이쁘네 진짜 상추장 왔다고 반기네 좋습니다요 이야 펑펑 이야 이야